한국국토정보공사 첫 번째 프로포즈가 시작됩니다. 동천자이 2차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동천자이 2차는 서울 강남부터 수원 광교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 신분당선 개통으로 분당 수지구 일대의 미래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동천역에서 판교역이 두 정거장, 강남역은 여섯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동천역은 고속도로 EX 허브와 연결돼 있어 광역버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천자이 2차 주변의 길은 사방으로 막힘없이 뚫려있다고 해도 권이 아닐 만큼 다양한데요. 분당 수석안 도시고속화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대왕판교로까지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쾌속 교통망이 단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동천자이 2차 현장은 광교산과 동막천의 평화로운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룬 것이기도 하죠.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가치를 품은 곳 동천자이 2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제2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기업지원 허브가 제일 먼저 완성돼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 또한 반갑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변에 새로운 주거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천동과 이웃한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6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타운이 향상될 거랍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동천자이 2차 현장은 지금 아파트 골조공사가 한창인데요. 공사 시작 후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적게는 8층 많게는 16층의 골조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골조공사가 무리없이 진행된 덕분에 아파트 1층 주변에선 땅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되메오기 작업과 가시설 해체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선 주차장과 세대 내부의 연결 통로를 만들기 위해 벽을 쌓아가는 조적공사가 한창이고요. 벽면과 바닥면에 작은 돌출 부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끄럽게 정리하는 견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저희 동천자이 2차 현장은 아파트의 뼈대가 되는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8개 동 중 가장 빠른 동은 16층 진행 중이며 평균 9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를 2018년 8월경 완료할 예정이고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내장공사나 내부 바닥 미장공사 등 구속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19년 중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천자이 2차 현장의 총지휘관 이정일 소장님은 GS건설 건축 경력 22년의 베테랑이신데요. 그동안 수많은 자의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노하우를 동천자이 2차 현장에 총동원하고 계신답니다. 입주 예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자이 2차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 이정일입니다. 동천자이 2차는 사람 중심도시 용인의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살기 좋은 곳 동천동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근로자 모두는 자의 브랜드에 걸맞는 고품격 프레미엄 단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천자이 2차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입주 예정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미리 한번 둘러볼 텐데요. 아파트에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동천초등학교는 4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랍니다. 주변 편의시설도 둘러보고 가야죠. 동천자이 2차는 차로 약 10분 내외 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마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용인 문화예술의 중심 용인 포은 아트홀도 함께 자리잡고 있어 쇼핑과 문화를 더 가깝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의 행복까지 설계하는 집 자의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집 동천자이 2차입니다. 거부파이 동천자이 2차 quality of life 동천자에게 동천자에게 기도합니다. 또한 이마트까지 정의 미래 동천자에게 1차 이마트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 ORD.com 한글자막 by 한효정